화이팅! 이번에도 진정되지 못하고 왔어요. 얼마나 1단 2단 2점이 좋았을까? 시작! 돌리고! 격파! 격파! 성공! 성공! 격판도 격파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.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태권도 팀엘스 격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감탄! 사실 더 높은 모습을 올려서 이건 과연 격파할 수 있을까요? 또 격판도 격파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! 성공! 우리 회보내 발파는 선물로 같이 해주십시오. 다시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어! 우리 두 분 모습을 올랐습니다. 네, 두 분할지. 더 높은 모습을 올랐습니다. 자, 뛰었습니다! 아! 아! 원칙이다! 하나, 둘, 셋, 셋! 박수 성공!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청완! 하나, 둘, 셋, 셋! 파이팅! 태권도 100점을 돌리기 위해 정신! 하나, 둘, 셋! 성공! 정말 태권도! 멋진 격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와우! 와우! 그 거리를 또 몇 시범 지고 됐을까요? 자, 지금 세 분이 격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야! 캡프라운다! 성공! 와우! 기압 들어가고! 이야! 성공! 성중! 네, 둘, 셋, 셋! 달려! 일구 여덟! 성공! 격파! 달아! 격파! 기고 초령! 폭파! 네, 저희 어르신들도 젊으실 때 이렇게 날아다다니지 않았습니까? 와! 우와! 오!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성공! 대박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가 그냥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아직 다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격파가 준비됐을까요? 어떤 격파가 준비됐을까요? 넌 그렇게 느껴져 너도 어린이 던지 틀릴 때는 고민도 없이 지나섰던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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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다 내 맘은 자꾸 좀 창단을 닿혔나 봐 우리는 너를 보는 내 느낌을 이루지 앞에 앉아 멈춰가 그거를 못했어 내 넌 속으로 넌 깨끗이 되고 싶어서 너를 처음 못하게 배고 터진 것까지 내 눈 속에는 너만 있어 불안해 불안해 이만의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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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위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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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태인 탑과 태권도가 이루어지는 10번 이거 한류가 아니겠습니까? 한류 한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하시죠 네 리듬다가 같이 박수해주세요 시작 시작 오우 세지 둘러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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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 어떤 시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박수! 박수! 와우 아야 근데 오 이거 제일 선생님! 핵봇도! 킵 에이수! 예! 하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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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